사실 드라마가 너무 강렬해서 예서 이미지를 지우는 건 이제 쉽지가 않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배우 김혜윤의 매력을 보여주기 위한 시간을 저희들 한 번 준비해봤습니다. 예서 탈피 프로젝트. 자꾸 해나와 예서를 왔다 갔다 하는데 예서 탈피 프로젝트 김혜윤을 알려라! 자 지금 우리 김혜윤씨 실시간 검색 어떻게 됐다고요? 진짜요? You still my number 7! 네 현재 지금 7위를 달리고 있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건 예서가 1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. 해나는요? 해나는? 오디션 떨어졌던 해나는?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서의 이미지라고 하면요. 예서는 무섭다. 자 혹시 이분 생각나세요? 예서를 무수하는 분이 있었어요. 나오기 전부터 아우! 나 너무 무서워. 강호동씨는 정말 무서워했어요. 그렇다면 여러분 웃겨야죠. 김혜윤을 알리기 위한 개인기 혹시 있습니까? 개인기요? 제가 어떤 다른 예능에서도 한 번 했었는데 제가 개인기가 딱히 없어서 광고주분들에게 노리는 노래가 있어요. 노래와 광고가 있는데 뭐죠?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나나나나나나 날 좋아한다면 죄송합니다. 아침부터 제가 정말 나나나나나나나 날 좋아한다며 자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예서를 골라주시고 아침부터 자 아뇨 좋아요. 두 번째 이미지 예서는 겁이 없다? 자 실제로 어때요? 겁이 없는 편이에요? 진짜 멘탈이 약합니까? 아 아뇨 제가 어... 음... 아니요? 겁은 있는데 잘 놀래요. 잘 놀래긴 하지만 예전에 인터뷰 보니까 공포영화에 출연하고 싶다고 했더라고요. 공포영화 잘할 자신 있습니까? 아 제가 그냥 이제 그냥 관객 입장에서 공포 장르를 좀 좋아해요. 아 그래요? 네 그래서 그냥 그... 겁이 없다라기보다 그냥 놀래는데 그런 걸 좀 즐긴다고 해야 할까요? 좋아해요. 그 좋아하고 즐기는 걸 해봅시다. 비밀을 알기 위해서 요거 괴담의 한 장면을 살짝 바꿔봤습니다. 전극 연기인데 뭐 이건 자신 있죠 당연히? 아... 네 도전! 도전! 음악! 이러지 마 영철아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사람을 다치게 해서도 안 되고 죽여서도 안 돼 이런 식으로 계속 학교를 다닐 수는 없어 넌 사람이 아니야 제발 제발 그만해 그만 그만! 와 연기를 너무 제대로 잘해버리니까 근데 이렇게 음악만 딱 나오면 바로 나와요 이렇게?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요 또 톤 할 때 또 확 달라지잖아요 그죠? 아니 김부건 씨도 와 혜윤 씨 몰입도가 어마어마해요 아니 그 몰입이 자 이제 음악 전극 들어갑니다 자 귀신을 본 상황에 큐! 이렇게 하면 나와요? 아 그... 아니 확실하게 되진 않는데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오... 몰입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미지 보죠 예선은 멘탈이 약한 아이다 자 이거 실제 극중 캐릭터이긴 했는데 어떠세요? 약간 댓글도 많이 봤을 테고 사람들의 평가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때요? 거기 좀 많이 휘둘리는 편이에요? 아 근데 뭔가 좀 아닐... 아닐... 뭐라 해야 되지 아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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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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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돌리려고 했는데 휘둘렸다 맞아요 아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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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듣겠는 거예요 휘둘리게 되죠 우리가 그 댓글에 맞아요 자꾸 이제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자꾸 이제 잔상이 남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그래서 혜윤씨 뻔뻔하게 항상 하면 돼요 그냥 큐! 하면 아까 그 감정 몰입에서 연계하듯이 강연한 멘탈을 위해서 우리가 뻔뻔하게 철파염 CF 예고 한번 찍어보는 거 어떨까요? 음악이 딱 나갈 거고요 이제 큐! 다음에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귀엽고 상큼하고 사랑스럽게 철파염을 홍보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? 네 강한 멘탈 자신 있죠? 자 그럼 음악 큐 도면 여러분 편안한 거 아시죠? 음악 큐! 내일 아침 출근길 7시부터 9시 날 깨물어주고 싶어 김영철의 파워 FM 아 역시 강연한 멘탈로 해주셨습니다 약간 중간에 좀 쑥스러워서 보는 라대로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대본으로 살짝 가리긴 했는데 자 아주 감사합니다 요거 잘 쓸게요 어디에요? 우리 라디오에서요 자 김홍규씨도 상큼하네요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짧게나마 예서 탈피 프로젝트 함께 했고요 자 어때요? 좀 김혜윤을 좀 알린 거 같아요? 아 좀 예서 말고 연기자 말고 좀 어떤 김혜윤 인간을 알린 거 같아요? 네네 너무 네 그럼 네 그래요 그래요 자 예서